이거 갓서붓 인데요 갓서붓 인데요 갓서붓 인데요 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우선가량하고 2선치야 이거 가사로 물어봐 아닌데요 그건데요 우송재정인데 우송재정 이야 이거 더 귀여운건데 더 귀여운거 참치 히트 참치 이야 참치 히트 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참치라요 참치 히트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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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힘 빠졌대 야 왜 아까처럼 안해 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우와 이거 진짜 참치 아니야 이거 회 떠먹으면 기가 막힐걸요 으 아 아 네데데데데데 이거 진동 안하네 왜그래 삐졌어? 삐졌어? 어 쉿? 아 이라고 안 삐졌다고? 아아 이러는데요 비교할 만한데 없나? 아하 아하